50과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대화 1 모니카 씨,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 거 알죠? 이번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서 우수 사원을 추천받았는데 모니카 씨가 뽑혔어요. 네? 정말요? 일도 잘하고 작업장 점검도 아주 꼼꼼히 한다고 들었어요. 모니카 씨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일이 더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감사 선물이에요. 대화 2 바로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고. 요즘 일이 많아서 야근을 자주 했거든. 그렇게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해. 바쁘더라도 틈틈이 쉬면서 해. 그러다가 건강 해치겠다. 난 요즘 운동을 새로 시작했거든. 몸도 가볍고 입맛도 훨씬 좋아졌어. 그래? 무슨 운동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등산을 시작했어. 이번 주말에도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그럴까? 어디로 가기로 했어? 50과 EPS 토픽 듣기 1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기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2에서 3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번 미리 확인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3번 내일 뭐 할 거예요?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수진 씨, 병원에는 웬일이에요? 건강검진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 씨는요? 저는 검진 결과를 보러 왔어요. 그래요? 결과 잘 나왔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건강에 신경을 못 써서 좀 걱정이 돼요.